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 씨가 법정에 진술한 것을 보니까 아 이 성인 남자들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죽구나 그거를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상시하게 진술했네요. 유동규 씨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쇠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까무라쳤습니다. 그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뭡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람직한 일이 절대 아니지만 유동규 씨가 솔직하게 법정 진술한 내용을 보고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간 저는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쇠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일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내리게 되면 광화문에서 분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이래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 쇠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대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끝까지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제가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10년간을 스스로 쇠냈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패소했을 때 만약 아마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흡의사실류표 만약 대법원에서 또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유동규 씨가 상당히 순진한 사람이다. 그다음 두 번째 유동규 씨가 상당히 충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이래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가족들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사람이 나가지고 누구의 수단이나 도구가 왜 되냐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수단이나 도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뭡니까 살아가는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가능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자식하고의 관계도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날에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정 시점이 돼서 아이들이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과감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은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 산다야. 나는 분신도 할 수 있다야. 참 한국인들이 좀 더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찰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이재명이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근혜님께서는 사이비 종교집단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도 맞겠네요. 자유 00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는 성악과 출신이고 음악을 좋아했던 순수한 단순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옳은 일은 아니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에게 아주 충실하죠. 저희들이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아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분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친구들도 이해관계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0년 40년 40년이나 세월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익의 친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 한 명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익의 친구가 대부분이고 유동규가 알았던 김용이나 정진상에도 이익의 친구들이고 이재명도 다 이익의 친구인 겁니다. 이익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관계는 쿨하게 생각하게 되면 제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는 거죠. 오늘 손옥란님께서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10대 소년도 아니고 이렇게 정신들이 없으니까 전쟁터의 군인들은 어떨까요 말씀하십니까 전쟁터의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도 또 한 측면이 있으니까 애국심을 고향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애국심을 고향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대한 조작국이 애국심을 고향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봐라 푸틴이 어떻고 푸틴 찬양론자들도 그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들 한 번 봐라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체가 뭡니까 온통 다 도둑놈들이라면 누가 여러분들 총을 들고 여러분들 나가겠습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합니까 죄다 뭡니까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놈 아닌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처럼 찾아 봅시다 도둑놈이 아닌 데가 채금충들이 아닌 인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제 선거 결과 안 보셨습니까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침을 당했을 때 총을 들고 싸우려면 나라가 그만큼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선과 여러분들 조작과 거짓이 일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누가 지키려고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평 안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제사회가 전혀 뭡니까 개입해가지고 그 명물 없는 전쟁을 멈출 수 없게 하죠 멈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나라를 생각한다고요 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